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지 이재명 대표 각오 없는데 이재명을 불러 이동형을 불러야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콘서트 사랑과 미래 2부 사회를 맡은 이동형 인사드립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렇게 인재를 영입하면서 전국으로 콘서트 투어 하는 게 2016년 총선 때 처음 시작된 겁니다 기획해서 그때 전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도 역시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딱 한 곳만 해달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로 가겠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네 근데 그 2016년 총선 때나 2020년 총선 때는 2016년 때는 뭐 유튜브가 아예 없었고 20년 총선에서는 당에서만 이렇게 생중계 했는데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보니까 공중파 유튜브에서 틀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대본대로 하려고 합니다 괜히 실수하거나 논란거리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런 콘서트장에서 제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진보의 차은택이 되겠다 농담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다음날 기사가 도배가 됐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대본프레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당 관계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당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프롬프트까지 해주셨어요 이거 읽으면 될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정신을 잃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언행일치는 기대도 안 하지만 당선 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뭐랄까 좀 거시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만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고 저와 같이 함께 스페셜 MC를 할 분이 계십니다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올라오세요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요 거창하게 소개해주셔서 거창한 곳에 누추한 사람이 와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는 많이 가졌었네 그동안 당원들과의 대화라든가 뭐 여기저기 불려도 했죠 오늘 이렇게 꽉 찬 어 그러게요 저희 전당대회 때 기억하시겠지만 대표님 모시고 소통 콘서트 많이 했었으니까요 또 오랜만에 하니까 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각오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 각오 네 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주에서 이제 첫 순회 콘서트 어제 대전에 선거한 이후에 또 광주 부산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는데요 꼭 그때그때마다 연사도 바뀌고 또 토크 콘서트 내용도 달라지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또 많이 유튜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인재위원회의 기치가 사람 희망 미래 혁신이라고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장 최고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희망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혁신도 있듯이 그것이 미래와 혁신과 희망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인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아주 든든하고 또 기필코 총선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사람 희망 미래 혁신 네 가지 기치를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에 새롭게 인정된 분들 오늘은 특별히 네 분 모시고 콘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실 네 분 무대로 올라와 주시죠 저희도 앉을까요? 네 저희도 작성했고 네 분 나오신다고 해서 네 분만 행사장에 오신 줄 알았더니 인재영이 다 오셨네요 여기 밑에? 다 앉아 계시네? 다 올라오면 한마디씩 하면 끝나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늘 할 때 이렇게 네 분 모시고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박지혜 인재부터 한 번씩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구를 지키고 경제를 지키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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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재영입 5호 강청인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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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재영입 4분 타자 박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재영입 9호 공영훈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혁신성장을 이끌어보고자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입니다 공영훈입니다 공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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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지혜 변호사는 민주당 인재영입 1호인데 1호가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부담도 됐을 테고 처음에 제안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1호라는 사실은 영입식을 하기 일주일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때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 우리 민주당에서 기후위기 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관련돼서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든 기후에 대한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지지할 의향이 있느냐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여론조사였는데 꽤 많은 사람이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자경태 최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아리백, 이웃, 텍소노미 이런 단어를 모르시는 국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딱 한 명 모르시는 국민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박지혜 변호사님 인재영입 1호인인 만큼 지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영입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사용을 빠르게 줄이고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채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전 세계가 그리고 전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산업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또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는 그런 탈탄소 산업 정책 그리고 기후 정책 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저희 민주당에서 한번 실현해보고자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한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이렇게 힘있는 민주당이야말로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취업하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기후를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한번 움직여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사실은 요새 ESG라고 하는 사회책임 경영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도 모시고 UN 회의도 가보고 또 우리가 돈을 벌면서 기업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기획도 해보고 했었는데요 그런 일을 하면서 기업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는 결국은 좋은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게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기업 환경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후변호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우리 공영훈 사장님은 대기업에 계셨잖아요 대기업하고 기후하고는 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요새 대기업도 기후변화 적응 못하면 앞으로 물건 팔아서 해외 수출 못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징성 있게 우리 박지혜 변호사를 인재형의 1호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죠? 방금 우리 공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ESG 경영은 요즘에 기업에서 기본적인 어떤 핵심 가치가 되고 있는데 또 아리벡이나 이우텍서놈이 지키지 않으면 수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모르셔서 그분을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두 분의 인재들께서 더 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위해서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고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민주당 인재 영입들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완전 차이가 이게 많이 나니까 지금 우리 박선은 우리 외교안보 전문가로 인재 영입을 당해서 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미국하고 하는 외교 한번 보십시오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잖아요 외교안보 전문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이제 국위, 실정, 외교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고 대한민국이 누구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방향감각의 상실, 실종 그래서 나갈수록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갈수록 국민이 창피합니다 나갈수록 대한민국의 안보가 오히려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해외 순방을 합니다 왜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명품 옷, 백 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만 나가시죠 한 가지만 추가하면 이 정부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R이 100입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이나 정책에다가 R이 100 제목에 넣으면 그 정책 채택 안 되고 그 연구 영역 안 줍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평화,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 진작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무슨 무슨 계획 이런 거 논문 제목에 넣으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에서 연구 영역 안 줍니다 R이 100과 평화를 포기한 자 평화와 R이 100을 포기한 그들이 정권을 담당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이 연구 영역 과정에서 연구 논문에 R이 100이나 평화를 넣으면 연구 논문 유지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자유민주 유지가 안 되면 안 되죠 아 이제 알아 먹었어요 유지 안 되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혜님께서 디올백이라고 소리쳤어요 그죠? 난감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 전세계 유스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거를 그러면서 프레임 전환하려고 몰카라는 이야기 몰카라고 칩시다 그러면 받으면 됩니까? 저는 디올 신발을 신고 왔어요 내돈내산입니다 땀 흘려버려서 샀어요 누구처럼 뇌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선원 외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중국 통이기도 하시잖아요 중국 내 한류 붐을 일으키기 위한 장본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아니죠 한류 붐을 일으키려고 중국 향하이 총영사로 갔다가 쫙 일으키다가 갑자기 국정원에서 잠깐 들어와서 다른 일 하라 해서 6개월 만에 들어왔지만 상해 임시정부 99주년 행사 그리고 교민보호 우리 기업보호 관세통관업무 지원 그리고 중국의 유학가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일자리 이런 일 열심히 했었습니다 대중국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큰 나라라고 해서 겁먹을 거 없고 작은 나라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국 강한 등 약합니다 중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15개가 넘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협력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그만큼 보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면 중국은 우리가 하자는 방향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약소국 아닙니다 대한민국 강국이고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대로 우리가 국가 목표를 수립한 대로 어떤 나라든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의지와 능력이 불행히도 이 정권에는 높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중관계 얘기하셨는데 한중관계 거의 파탄 수준이고 대중 무역으로 수출하시는 기업분들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선원 인재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측하셨고 이런 정세 전문가신데 지금 얼마 전에 미국으로부터 도청을 당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차장이셨다면 국가안보실에 계셨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미국이 중국 북경에다가 대사관을 새로 지을 때 나무 하나, 뭣 하나, 모든 가구 비닐로 칭칭 감싸가지고 대타적으로 수입해서 갖다 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용산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 왜 갑니까? 거기 국방부가 어떤 곳입니까? 합참이 어떤 곳이에요? 앞에 주한미군도 있고 기타 정보기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두 달 만에 가니 실내 공사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시설, 감청 틈을 줬다 또 패킷 감청 틈을 줬습니다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죠 못 막으면서 어디까지 당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 첩보를 받으면 중요한 나라하고 공유를 합니다 과연 미국은 대한민국의 중요 정보를 받아서 다른 나라하고 공유 안 했을까요? 이러고도 안보실이 안보실입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면 제가 제재하려고 했어요 딱 마지막에 끊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오래 혼자 말하셔서 다음 이제 보건의료지킴이 강청인님 소개해드릴 텐데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정말 대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그때 들어오신 분이고 그때 들어오신 분이고 승리해서 대승을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를 너무 잘 방어했다 외신에서도 극찬이 쏟아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데 안철수 의원이 과학 방역을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철저히 지금 무시하고 밑바닥으로 붕괴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 부회장까지 하시다가 일선 보건소 소장으로 자진해서 가셨다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좀 길게 말씀드릴까요?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셨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원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처음에 한 13년 동안 흉부외과 수술만 했습니다 그리고 개업 10년은 거의 피부 미용 의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업을 유지하려면 피부 레이저를 사서 그걸로 또 비급여를 많이 해야 병원 유지가 되고 저 역시도 풍족한 생활을 하니까 그쪽으로 왜곡된 의료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의사협회에 들어갔던 이유가 흉부외과 같이 필수 의료하는 과가 결국 개업해서 피부 미용을 하는 현실은 맞지 않다 그런 의료 환경을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의사협회에 들어갔고요 의사협회에 들어가니까 부회장 하면서 상근직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원병원을 접어야 했고 그렇게 부회장 인연하고 퇴직했을 때 제가 맨날 주장하던 게 일선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들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본보기로 용인의 자리가 비었을 때 지원해서 용인시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보건소장 1년 반을 하면서 말단 공공의료의 말단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행정 경험을 통해서 용인시정도 교회다 받고 의료인으로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었는데 다들 아마 느낄 거예요 정말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부용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지금 소아과 대란이어서 아침부터 아빠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다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경제적 불평등은 이미 다 경험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 불평등이 무엇인가 좀 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대형병원 지방에 소외되어 있는 의료기관들 시설이나 인력 투자면에서 모든 게 열악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결국 거리에 대한 문제 지역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불평등이 하나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의사 인력이나 간호사 인력 그다음에 의료의 수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KTX가 3시간이면 서울로 가니까 결국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서울로 많이 이동을 하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환자들 많이 본 대형병원들은 경험치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또 의료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좋은 병원들이 자꾸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 그런 것 때문에 의료 불평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1차적인 거고 2차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의료에 대해서 요구도가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병원을 갈 수 있지만 아플 때 못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쉬면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그다음에 오늘 하루 안 벌면 내일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의료 불평등이 또 생기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평등 구조를 없애려면 정부가 보편적인 진료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을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기 주변의 병원에 가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 나쁜 진료를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이 좋은 진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를 저는 보편적 진료라고 표현하고요 건강보험이 그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넘어가서 의료비가 급증하면 권보로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불안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보니까 권보 준비금으로 돼 있는 10조를 털어먹어서 정책 가산 수가를 쓰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할 때 권보 준비금에서 10.8조를 5년 동안 털어서 보장성을 70%까지 올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달성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필수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한 것이 사실이고 MRI 예전에 30만원 이상 40만원에 찍던 것을 15만원에 찍은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방값 7만원까지 떨어뜨리고 그런 일들이 결국 건강보험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나눠서 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이죠 특히 우리 아까 메르스나 코로나에서 보셨듯이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문재인 정권이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방역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건보 돈을 끌어다가 다 커버를 해줬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원래 커버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지만 그걸 특별히 건강보험에 있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백신도 놔드리고 치료 비용도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현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 본인 부담을 시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대봐야 알겠지만 그런 감염병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에서 공적 영역을 보다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의료 인력도 의사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 인력 차원에서 확충해야 된다 그다음에 앞으로 돌봄 정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의료 복지 정책을 같이 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저의 생각입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걱정했는데 안 시켜서 큰일 날 뻔했어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한마디 안 시켜서 큰일 날 뻔했죠 한마디도 못 해가지고 그래요 자 이제 이분은 다 아시죠 그렇죠 현대자동차 사장을 하셨던 분인데 학창 시절에 농사 지으면서 공부하셨다고요 몇 년생이신데 1964년입니다 제 고향이 경남 산청 완전 지리산 산골인데요 완전히 생촌놈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진주로 나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짜장면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평생 농사만 지셨는데 제가 그때는 토요일도 오전 수업이 있었거든요 오전 수업 끝나고 시외버스 타고 집에 가서 농사일을 하고 일요일날 쌀포대 메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살았죠 근데 사실 그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학교는 다녔잖아요 그럼요 이재명 대표는 학교도 못 다녔죠 제가 그 말씀 하려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님은 저보다 한 10배나 더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아서 회사 사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민주당과 같이 해서 해법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개천에서 욕나신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아마 많은 청년들에게 또 귀감이 되고 희망을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광주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도 많으셨고 더욱의 산파 역할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일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공장 설립할 때 서명을 두 번 했는데요 사장하면서 첫 번째 5년 전에 투자 협약 체결할 때 그때 사인함을 했고요 3년 뒤 2년 전이죠 첫 차가 나올 때 첫 차 맨 앞유리에 공영훈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지금 그 차가 여기 빅그린 산단 공장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광주하고서 인연이 깊네요 사장하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도 좀 불안찬 일을 하나 했습니다 아까 중국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자동차도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현대자동차 특히 택시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사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지금 뭐 거의 반토막도 더 쪼그라들었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 답이 잘 없는데요 지금 뭐 중국도 반토막 나고 러시아는 문 닫았고요 문 닫았고요? 네 이런 것도 다 외교의 문제이기도 한데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우리 장경태 최고는? 아니 아무래도 대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대기업에 너무 프렌들리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대기업 사장 출신 인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 설명과 변명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입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도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군요 왜 대기업 사장 출신이 민주당에 들어갔냐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옛날하고는 좀 달리 너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게 앞으로는 상당히 고통의 원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고요 거기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1.4% 그 수치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성장률이거든요 그런데 6.25 한국전쟁 이후 평상시 기준으로 그게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정말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3%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략을 했고 저도 거기에 잔동합니다 거기에 힘을 보태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토커스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우리 오늘 참고해주신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소원 트리를 양쪽에 했습니다 다섯 분이서 하나씩 뽑아서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저는 밑에 내려가서 다른 영입인자들 잠깐 만나고 오는 시간을 이재현 팬이란다 이재현 팬 자 우리 유산명 총경 오창석의 사랑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상님은 부산 안 가고 여기서 뭐 하세요? 빨리 가서 운동해야지 내일 조경태장으로 사흘 갑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 전문가 김다구님 한마디 하세요 우리 공영훈 사장이 혁신성장을 담당한다면 제가 민생경제를 담당해야 되는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두 바퀴로 우리 경제가 갈 수 있도록 같이 잘 협력해가지고 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인기가 아주 좋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제가 이 옷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원래 긴 옷이었는데 제가 요즘은 이렇게 짧은 옷이 유행이거든요 제가 수선을 했어요 당원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좌천이 되었는데 그 좌천된 곳이 바로 전남입니다 그때 전남에 와서 그러나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음식은 맛있고 사람들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호남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고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선글라스는 안 끼셨네 그 아니 저 저랑 같이 방송하는 친구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백승하님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 여성인데 줬어요 이미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무 응원하고 싶다 이분 이야기에 자기도 교사 출신이어서 감동받았다고 안녕하세요 저 시댁이 목포예요 호남의 며느리 왔어라 제가 이거 하려고 연습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고 바람 기회가 없다 그래서 꾹 참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줘서 감사합니다 네 목포 전라도 제가 참 좋아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뜨거운 기운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운 나고 행복하고요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로 정말 문제가 많고 졸속으로 불통 정책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온 17년타 선생님입니다 누가 봐도 선생님처럼 참하게 생겼죠 저희 시어머니도 제가 정치 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 열성적으로 응원해주고 계세요 보통은 걱정하시잖아요 역시 전라도 시어머니 답지요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쓰레기 같은 정책들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교실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발언권이 없었죠 사회자 마음이거든 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우리 기자 두 분이 기자 출신 두 분이 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일어나시죠 우리 윤기님 언론 노조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언론이 정말 너무 역할을 못해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정말 죄송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 프레임에 갇혀서 너무 고통을 받는데 제가 그 프레임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노종면 앵커 제가 YTN 진행에서 잘리고 난 뒤에 우리 같이 찐하게 술을 한잔 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 입당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제가 광주노갑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은 집안이고요 그 정신 이어받으려고 오랫동안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그렇게 노력해왔고요 언론개혁 중요한데 그것만 하려고 정치인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판 전체를 갈아엎어서 제가 내세울 거 돌발영상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민주당 입당해서 돌발영상 같은 명품정책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좋은 질문들 뽑으셨나요? 우리 장경태 최고도 뽑으셨죠? 뽑으셨어요? 읽고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답하기보다는 인재영입분들에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당 활동한 지 19년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인재영입 되기 전과 당원으로서 아 나 민주당원이구나 라고 느낄 때 어떨 때 딱 아 나 민주당원이구나 느끼시는지 딱 짧게 한 번씩 말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당원분들을 많이 모이는 행사를 온 것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모르는 분들인데 만나서 너무 반갑다 인사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럴 때 아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됐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온 과정이 민주당이라서 항상 당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박상원 네 저도 살아온 길이 민주당이지만 국정원의 차관급 이상으로 한 4년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음침해지고 웃지도 않고 인상만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센 말 해야 되고 알아듣기 쉬운 말 해야 되고 웃어야 되는데 그거 조절 잘못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영원 인재님 그 당원 지금 콘서트 다닐 때 모르는 분이 파란 잔판 입고 와서 셀카 찍다 그럴 때 네 감사합니다 다 됐나요? 자 그럼 박재병사 뭐 뽑으셨나요? 저는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주셨는데 사실은 메시지여가지고 대표님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꼭 높은 곳까지 가셔서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세요 사랑해요 저도 메시지를 하나 뽑았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을 우렁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윤석열 정부 분열하는 민주당 이제는 단호하고 강하게 단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사이다 정치 기대합니다 염원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종훈님이 쓰신 건데요 이재명 시대의 개막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유삼령 인재하고 우리 강청이 인재하고 저하고 당대표 테러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전에 박선원 TV에 경찰이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현장을 훼손하였는지 두 사람 긴급 수배하였습니다 박선원 TV에 가서 두 사람 수배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신고해 주십시오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이재명 시대의 개막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뽑은 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의도에 가셔서 민주당 의원으로 일해 주세요 개파로 들어가서 침대 축구 하지 마시기를 우선 첫 번째 민주당 의원으로 일해 주시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영입 인재들 팍팍 좀 밀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파로 들어가서 침대 축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들어가서 공격 축구 하겠습니다 골 시원하게 느꼈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잘 잇되지 않으시고 박수 보내고 풍선 흔들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왜 언론에서는 자꾸 강성 당원이라고 뭐라 그러지?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곳이고 당원이 있어야 당이 존재하는 거죠 당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의 염원처럼 이재명 대표가 더 큰 정치 더 나은 정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크커스를 마치겠는데 지난번에는 한 열 분이 다 올라와서 짧게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약간 좀 길게 해서 하고 싶은 말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씩 해주세요 민주당 승리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도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서 승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승리! 저희 이번이 세 번째 인재 콘서트인데요 정말 광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광주 최고! 장경태 최고도 저도 구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광주는 미래다를 하겠습니다 광주는 하면 미래다 해주십시오 광주는! 미래다! 네 한 분 한 분 정말 짧은 시간에 예고편처럼 토크컨서트 했는데요 아마 한 분 한 분 두 시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분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실 거죠 여러분? 네! 한번 4년간 부려먹어봅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